안녕하세요 똥은잉입니다. 오늘은 챗댕이님께서 구매해주신 까미 랜덤박스 30,000원치고 총 택배비 포함 33,500원을 구매해주신다. 제가 이번에는 소공투랑 랩핑지도 넣어서 구성을 해봤고, 먼저 이거 키미언니 출처 까미팝 랩핑지 들어가고, 이거는 그냥 완전 N장 들어갑니다. 엄청 조금 들어가서 가격도 거의 안 빚이고 이렇게 딱 넣어드렸어요. 그래도 까미를 좋아하시니까 넣어드렸고, 그 다음 이거는 민제린이 출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소공투는 한 세트 10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까미 랜박에만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 다음으로 떡매는 먼저 까미 대떡매모지, 까미의 배신이고 이제 4세트 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활로윈 까미 떡매모지 한 건, 토끼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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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 블루베리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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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 sank Café 부화빵 까미, 분위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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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surtout 시간 사과형 질은 아니라 하시 indigenous체를 다 overtakeorous 유지엉 까미 수수밥 까미 ㅣ b사мер b clerks 영국녀님 출처 1세트랑 소희 출처 1세트랑 아 이건 제 출처에요 다음 요거까지 1세트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여기다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총 구성은 모두 다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여기에다가 범이랑 쿠폰 드레이크 마스터 드릴게요 먼저 핫폰, 영수증 이렇게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범으로는 이거 층인도 안에 케이크도 1세트 횡단보도 1세트 크리스마스 요정 수시 1세트 크리스마스 요정 수시 2세대 2세트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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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다가 먹거리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넣어드렸던 지팡이 사탕 먹거리를 이제 거의 다 넣어드려가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로 먹거리를 시켰고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먹거리가 아마 그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2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똑같이 랩봉도 챙겨드렸고 지금 많아서 쓰러지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3만원 이상 구매하셔서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드릴게요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설명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안녕